6월 이바라키 노리코 어딘가 아름다운 마을은 없을까 하루 일을 끝낸 뒤 한 잔의 흑맥주 괭이 세워놓고 바구니를 내려놓고 남자도 여자도 큰 맥주잔 기울이는 어딘가 아름다운 거리는 없을까 과일을 단 가로수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노을 짙은 석양 젊은이들 다감한 속삭임으로 차고 넘치는 어딘가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의 힘은 없을까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친근함과 재미 그리고 분노가 날카로운 힘이 되어 불현듯 나타나는 미소한 하나의 힘을 탐하여 영원히 벌려하려고 ус하여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몸을 탐하며